yg 신인 베이비 몬스터가 데뷔 8일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입성했다.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서 베이비 몬스터의 배터업은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서 각각 101위 49위로 진입했다. 데뷔 8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전세계 음악 팬들의 탄탄한 신뢰를 확보했음을 제대로 증명한 셈이다. 특히 빌보드 글로벌 차트서는 곧바로 톡 50에 안착하며 힘찬 출발을 알린 만큼 앞으로의 기록 행진도 기대를 모은다. 빌보드뿐만 아니라 각종 차트서도 베터업 응원은 지난달 27일 0시 공개 직후 아이튠즈 누적 21개국 송차트 1위를 석권했으며 중국 큐큐 뮤직 음악 지수 차트 상승 일간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베이비 몬스터 멤버들은 벅찬 데뷔 소감과 함께 빠른 시일에 여러가지 모습들로 찾아올 것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베이비 몬스터는 지난달 27일 베터업을 발표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다이내믹한 트랙과 키치한 훅 파트 힘있는 베이스라인이 돋보이는 이 곡은 멤버들의 깊은 보컬과 속도감 있는 랩핑이 YG 특유의 힙합 에너지가 물씬 풍겨 음악 밴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